도대체 잠은 안잘테냐? 지유쿤 지유쿤 잠은 안잘건가요? 대답해보세요 대답해보세요 잠은 안잘건가요? 뭐야? 응? 그랬어? 엄마 나 잠 안자요 절대 안잘거에요 무슨일이 있어도 앉아요 무슨일이 있어도 잠 안잘거에요 그래 진짜 제발 자면 안될까? 지유쿤 너무 일찍 깨고 잠도 안자고 싶겠다 지유쿤은 오늘 일찍 깨서 먹고 조금 자고 한시간 반 자고 일어나서 또 옆에 앉아요 그럴 수 있는지 그 문콜이가 왜 좋습니까? 지유쿤 어서 설명해주시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